자 여러분들 이 짤 아십니까? 아 천호진 씨의 명짤이죠. 크 이 소주 마시는 거 보고 있으면은 진짜 와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소주 한 잔 하시고 저렇게 뭔가 완전히 체념한 듯이 저렇게 웃어 넘기시는데 이거 한간에는 그런 소리 있습니다. 2017년에 비트코인 고점에서 사고 물리고 나서 이제 다 팔고 나서 소주를 한 잔 하고 계신다는 그런 소리 있는데 아 이 짤은 진짜 볼 때마다 놀라워요.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맛깔나게 잘 하시지? 아무튼 저도 이때 약간 저 소주를 같이 마실 뻔 했거든요. 그래도 뭐 돈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 비트코인이 야 관목상대라고 하죠.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이게 실환인가 싶을 정도의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빚섬 기준으로 4,856만 8천원이네요. 4,800만원. 5천만원대를 지금 또 눈앞에 두고 있고 아 고점이 5천만원이 넘었었구나. 하나 들고 있으면 5천만원. 저희 2017년도가 이때 이랬거든요. 2,500만원 정도 됐었는데 와 저분이 한 4년만 버티고 저 소주 한 잔 마시고 4년만 더 버텼으면 두 배가 됐었겠네요. 최근에 상승세만 봐도 눈부십니다. 사실 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가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다시 반등을 주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뚫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짤들 준비를 해봤는데 2017년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비트코인 살 걸 이라고 생각했을 때 살 걸 이라고 생각했을 때 살 걸 살 걸 이라고 생각했을 때 살 걸 살 걸 뭐 이게 2017년만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2021년까지 해당되는 얘기였다. 그 워렌 버핏이라는 유명한 투자 명의는 존버만이 살 길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렌 존버핏이라는 사람이 있대요. 형제인가? 존땡 버티는 자가 존땡 볼 수 있다. If you are 존버맨, you could earn huge money. 당신이 존버맨이기만 하면 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워렌 존버핏이라는 분이 남겼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자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올 초에 나온 얘기인데 비트코인 비밀번호를 까먹었대요. 2,600억 원이 그 비트코인으로 본인 지갑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7번인가 8번인가 시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두 번만 더 틀리면 그 비트코인이 완전히 날아간대요. 그래가지고 그 두 번을 못 열고 있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존버하면 뭐합니까? 비번 까먹으면 이렇게 말짱 꽝인걸. 뭐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상당히 슬픈 내용인데 웃고 있는 모습이 더 철양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 비트코인의 최근에 급등은 또 이 남자가 또 하나 해냈죠.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얘기를 최근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15억 달러 매입을 하고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머스크 얘기로는 테슬라의 차를 비트코인으로 사게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코인 가격이 폭등했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보니까 현금 수익을 극대화하고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엄청나게 대규모로 매수를 했다. 향후 회사 자본의 일부를 암호화폐에 더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앞으로 자사제품 구매시 결제수단에 비트코인을 포함할 계획이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뭐 한간에는 모델 Y가 신제품이잖아요. 그게 나오면은 비트코인으로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데 아니 비트코인 뭐 1분 1초가 가격이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결제할 거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페이팔이라든지 이미 비트코인을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조금 오히려 늦었다라는 평가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급등을 했고요.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본인이 그 지난달에 이미 힌트를 줬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트위터 계정에다가 비트코인 이렇게 태그를 달아가지고 돌이켜보면 사실은 필연적이었다라는 묘한 말을 남기기도 했었고 이때도 18.5%가 오르기도 했는데 이번에 한 말은 여러분들 클럽하우스라는 그 SNS 아세요? 제가 안 그래도 이게 하도 핫하길래 어제 무려 공기계 아이폰 저 아이폰 유저도 아닌데 아이폰 공기계를 구해가지고 이 클럽하우스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 어 캐스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클럽하우스 들어가 봤는데 거기서 이제 오디오로 막 이렇게 SNS로 서로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앨런 머스크가 또 클럽하우스를 다운을 받아서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은 좋은 것이다. 나는 비트코인 지지자다. 과거에는 그냥 옹호했을 뿐인데 이번에는 투자까지 했고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차원이 다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 야 그러면 비트코인 지금이더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오늘의 고점이 내일의 뭐 저점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서 솔직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어떻게 뭐 인사이트를 드리기에는 너무 제가 미숙하기 때문에 그냥 리포트 중심으로 찾아봤어요. 일단은 교보증권에서 임동민 연구원이 발행한 리포트 화폐전쟁 3.0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게 화폐전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에 대해서 위안화 가치, 원화 가치가 상승하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치도 이런 흐름에 같이 괴를 하고 있다. 그래서 화폐전쟁 3.0이다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테슬라도 참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냐면 사실 재무적으로는 투자 성과와 리스크가 동시에 수반될 수 있는 결정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보유자들이 차량 등 매입, 에너지 전환 솔루션 기업으로 채굴 산업에 참여하고 디지털 인프라,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있어서 지급, 결제 등 다양한 전략적 활용을 검토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CBDC와 전통금융개혁, 빅테크 파이너스와 포용적 금융, 블록체인 암호자산의 분산화 금융의 주요 현상임에 분명하다. 어쨌든 어느 정도 긍정적인 뉘앙스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SK증권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더라고요.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한대훈 연구원이 발행한 리포트인데 스퀘어, 페이팔에 이어 테슬라도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 셈이다.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게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스타링크 사업을 진행, 지난주에 저희가 봤던 그 우주로 가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죠. 플랫폼 기업으로의 진출을 선언했는데 이 결제 시스템의 중출을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노드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노드를 검색해보니까 모든 결제 시스템을 중간에서 이렇게 중간자 역할을 비트코인이 해주지 않을까 테슬라가 비트코인으로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렇게 냈습니다.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테슬라와 비트코인이 만났는데 단순 투자 목적으로 구매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결제 시스템에 분명히 녹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애플도 이런 개발 가능성이 점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야흐로 놀라운 변화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SK증권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어떻게 받는가 여기서 팬덤 이코노미라는 말이 나옵니다. 박상현 연구원의 리포트인데요. 이게 금융시장의 사실 변동성을 높이는 팬덤 이코노미의 효과가 됐다. 게임스타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가격이 재급등한 게 뭔가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대라면서 우르르 약간 몰려가는 그런 팬덤 효과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일단 뉘앙스부터 조금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볼만한 내용들은 팡, 테슬라에 의한 게임스탑, 그리고 일론 머스크발 가상화폐 가격의 급등현상 소위 팬덤 이코노미가 경제는 물론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파장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팬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경제를 말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소비자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기업에 접촉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가치 제한자로 전환된 경제를 의미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새로운 사회 및 경제적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한다. 그 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공산이 높아졌다. 그렇게 되면 팬덤이 강한 기업들이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음도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다. 물론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는 좀 안 좋은 현상으로 일단은 보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흐름이라면 그걸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팬덤 이코노미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 팡과 테슬라 팡과 테슬라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건 물론 펀더멘털도 있고 기대감도 있지만 여기는 계속 잘 갈 거야 라는 개인 투자자들의 그런 능동적인 마인드가 반영된 거라는 그런 의견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결국 그 팬덤의 효과가 팡처럼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게임 스탑 사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용기는 대단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뭐 아직 결과가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원위치 상태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상황이 될 것이냐 팡처럼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필요는 있다. 라고 팬덤 이코노미를 정의를 했습니다. 응. 으. 으. erta. 아멘